저희 마을에 어젯밤에 눈이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. 2021년 들어서 첫 눈인데요.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감명 깊게 봤던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와 러브스토리라는 영화의 부재가를 색소폰으로 연주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옛날 젊었을 때 참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영화죠. 그 영화에는 정말 멋진 설경이 나오죠. 설경을 생각하면서 저희 마을에 설경을 감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행히 보이는 멘이 Wonderful. 정확하게 봐던 영화의 정리는 추가로 출금을 금전하게 되었습니다. 새해 두 명이 쇼핑하는 영화의 역사 새해 두 명이 쇼핑을 향해 주신 것 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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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